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각계각층의 전문가를 모시는 이동호 초대석입니다. 매주 목요일은 유석춘 전 연세대 교수님을 모시고 한국현대사회의 가장 중요한 두 인물인 이승만 건국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그때 중요한 시사 문제 또한 계속 듣고 있습니다. 유석현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입니다. 교수님 틀딱TV를 제가 소개를 잘 안해준다고. 아 예. 저기 이왕 저렇게 말씀을 꺼내주시니까 제가 유튜브 채널을 하나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석춘의 틀딱TV라고 우리 젊은 사람들이 저같이 나이 많은 사람들을 약간 비하하면서 희호화할 때 틀딱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제가 일부러 그래서 그래 나 틀딱이다. 어떡할 거냐 하는 의미에서 제목을 그렇게 붙였고요. 주로 지금 저를 소개해 준 내용 주로 현대사회의 이승만 박정희 두 분의 여러 가지 얽힌 얘기들 두 분을 해석할 때 좌파 역사관이 비틀어놓은 부분을 어떻게 바로잡아야 되는지 하는 것을 중심으로 쭉 운영을 해서 제가 한 작년 6월 달부터 했으니까 거의 한 8개월 9개월 운영을 했는데요. 최근에 제가 정규재하고 또 우리 고용주 변호사 고용주 변호사님 정규재 그리고 팬앤마이크 대표 이분들하고 정치결사 정당을 하나 만드는 작업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지금 이름하여 자유민주당이라는 정당을 만들어서 하여튼 정당 활동을 열심히 하는데 정당을 처음 만드는 과정이 굉장히 일이 바쁘더라고요. 그래서 틀딱TV에 영상을 일주일에 한 번 생방송만 하고 있고 다른 영상들은 지금 못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올려놓던 그대로 굉장히 자료가 많던데요. 올려놓은 것은 지금 한 몇백 편이 있으니까 혹시 우리 광화문 우원 시청자 여러분들 시간 되시면 현대사에 관해서 제가 재미있는 영상 많이 올려놨습니다. 지난번에 이 시간에 말씀드렸던 이승만 대통령의 당부당에 관한 영상도 이미 한 번 거기 올려놨고 있고 밑에 떴군요. 네. 지금죠. 이석준 틀딱TV. 그다음에 예컨대 거기에 관련 자료들이 많던데요. 선교사들 이승만 대통령 추천서도 제가 연세대학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쭉 강의를 한 20, 30년 가량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강의한 자료들을 쌓아놓고 그중에 이제 특별히 우리 우파 우리 시민사회에서 좀 많이 중요하게 알아야 될 부분들을 골라서 하나하나 이렇게 영상을 만들고 있는데 요새는 그 부분을 못하고 대신 마침 이렇게 노아라TV에서 초청해 주셔서 일주일에 한 번씩 영상을 지금 만들고 있고 다 여기서 얘기하는 게 중요한 포인트들이라서 이 방송이 나가면은 방송이 나간 후에 저희가 그걸 다운로드 받아서 제 틀딱TV에 올리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그래서 저도 지금 틀딱TV에 들어가서 유숙준 교수께서 올려놓으신 자료들을 많이 공부도 하고 다운도 받고 있거든요. 여러분도 시간 되시면 많이 좀 틀딱TV 지금 밑에 나오고 있습니다. 좀 구독하셔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이 별말씀. 제가 이 방송에서 계속 주장하지만 우리가 광화문 외부로 조직하고 배워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선전가가 될 수 있거든요. 유숙준 틀딱TV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승만과 박정일을 함께 전공한 연구자가 거의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거의 유일합니다. 그러니까 박정일 연구자도 있고 이승만 연구자도 있지만 이 두 연구를 같이 한 분은 유일한 분이 유숙준 교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아마 유숙준 교수의 틀딱TV를 꼭 좀 보셔서 이 중요한 현대사 문제를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역사 문제는 우리의 정통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정당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국가의 정당성은 역사 문제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역사 문제를 지는 바람에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자녀들 교육에서 밀려나게 됐습니다. 꼭 좀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 어떠셨습니까? 이번 주간에 교수님 특별한 재판이 앞두고 있으시죠? 최근에 굉장히 바쁜 일이 많습니다. 지난 주말에는 아까 말씀드린 자유민주당 창당대회를 부산에서 했고 그것도 제가 하여튼 관련된 엄청나게 연관이 많은 활동이라 거기도 또 신경을 써야 했었고 이번 주는 내일 연대에서 2019년 9월에 있었던 제 연세대 발전사회학 강의실에서의 사건을 검찰이 위안부와 윤미향 정의기혁연대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의 명예를 제가 강의실에서 훼손했다. 학생들하고 토론을 해서 훼손할 명의가 있어요. 아무튼 그래서 검찰이 윤미향과 정의기혁연대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를 대신해서 저를 형사재판에 기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일 또 법원에 가서 법정에서 윤미향과 다투는 일이 있는데 그 내용인 즉 제가 그 강의에서 위안부는 일종의 매춘이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얘기 때문에 지금 저는 기소가 돼 있는데 그래서 재판을 받아야 되고 내일 그 재판 날짜가 있는데 오늘 제가 그래서 좀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똑같은 얘기를 미국의 하바드 대학 교수가 논문으로 했어요. 네. 램지어 교수가. 그래서 그분은 어떤 얘기를 한 것이고 그 근거는 무엇이고 그분이 얘기 못한 거는 또 뭐가 있는지 하는 것을 제가 좀 일부러 저의 사건하고 워낙 긴밀하게 관련된 거니까 저는 같은 내용을 강의실에서 학생들하고 토론하다가 얘기를 했고 이분은 학술 저널에 글을 출판을 했죠. 그래서 그렇지만 하여튼 그 내용이 조금씩 같은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고 제가 그동안 이 문제에 관해서 이렇게까지 제가 연구를 집중해 본 적은 없는데 재판이 이제 진행되면서 굉장히 연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관련된 램지어 교수 관련 논란에 대해서 오늘은 좀 말씀을 드리고요. 네. 오늘은 램지어 교수의 지금 일본군 성노예가 아니고 일본군의 위안부는 성노예가 아니고 계약이 다는 램지어 교수에 대해서 지금 요즘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 이야기는 조금 있다 하시고요. 네. 우선 교수님이 재판에 피소된 것에 대해서 정말 강의실에서 있었던 얘기가 한다는 게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보통 이제 이런 일들은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이나 이럴 때 우리가 권위주의 시대라고 부를 때 체제를 비판하는 교수들을 감옥에 가끔 넣었죠.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강의실에 한 이야기로 잡아가지는 않았지 않아요? 선명을 발표하거나 그때도 이제 바깥에 나가서 정치 행위를 하면 그러니까 사실 박정희 시대에도 강의실은 언론자 강의실은 거의 신성시 했던 학문의 자유를 보장해주던 데였고 강의실에서는 시비를 별로 안 걸었는데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학문의 자유를 강의라는 게 뭐냐면 학자가 기존에 기본적으로 기존에 가설을 뒤집는 게 학자의 임무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연구를 하다 보면 새로운 증거들이 나오고 그동안 이 분야에서는 이러이러한 연구 결과가 있다. 이제 그거를 공부를 한 다음에 그런데 그게 과연 맞는 거냐 하는 의문을 가지고 그 의문을 갖고 지금까지 연구한 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건 틀리고 이게 맞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이 말하자면 진리를 새로 발견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연구자의 책무죠. 연구자는 그래서 새로운 발견 새로운 진리를 찾아내는 것이 사실은 다른 무엇보다 소중한 가치고 그러니까 기존 어떤 학설에 도전하는 게 연구자의 책무잖아요. 기존 학설에 물론 그런 증거가 있다면 그러니까 아니 지구는 둥글다고 얘기한 갈릴레오가 옛날에는 지구가 편편하다고 다들 생각할 때 둥글다고 얘기해서 감옥에 가고 했죠. 그런데 이제 그런 중세시대의 그런 감옥에 보내는 것을 없애자라는 게 근대의 민주주의 사회 자유민주주의 사회인데 근대에 들어와서 제가 기존의 학설 지구는 편편하다가 아니라 지구는 둥글다. 위안부는 성노예가 아니고 강제 동원된 것이 아니고 계약에 의해서 간 거다라고 얘기했더니 그런 근거를 가지고 그랬더니 저를 이제 법정에 세워서 갈릴레오 같은 지구는 둥글다는 얘기를 한 사람과 중세시대의 그 문제 때문에 처벌받은 이런 사람에서 저는 요새 이렇게 나가다 보면 제가 후세에 큰 이름을 남기겠구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교수님의 의견을 인민재판의 법정에 세운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학문의 영역에서 구체적 사실과 근거를 가지고 토론하고 학술적인 논쟁이 진행돼야 될 부분을 인민재판에 세운 건데 하여튼 저도 이 교수님 그 내용을 지켜보면서 정말 대한민국이 이렇게까지 가서는 안 되는데라는 왜냐하면 학술적 진보와 학술적 발전은 결국은 새로운 주장들을 과감하게 할 수 있어야만 그리고 폭넓게 허용돼야만 가능한데 입을 틀어막는 거라서 참 걱정이 없습니다. 내일 어디입니까 교수님? 내일 서부지법입니다. 서부지법 4시. 4시입니까? 제 생각에는 여러분 중에 혹시 좀 관심 있거나 시간 있는 분은 꼭 좀 가져서 교수님 좀 지원해 주시고 격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싸움들을 외롭게 하도록 두면 안 됩니다. 외롭게 하도록 두면 결국 우리가 지고 마는 겁니다. 외로운 투쟁이 있을 때 우리가 힘을 보태주는 것들도 우리 우파운동의 운동의 가장 중요한 영역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교수님 오늘 이야기 좀 하시죠. 사실 오늘 이야기는 내일 재판하고도 연관이 있고 또 그 재판하고 상관없이도 지금 굉장히 핫한 이슈 중에 언고잉하고 있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여러 시사적인 문제들 중에 하바드 대학의 법대 교수가 미국의 법경제학 전문으로 학술적인 발표를 하는 저널 학술지에다가 논문을 발표했더니 그 논문이 엉터리네 인신공격성 비난으로 도배가 돼서 언론에 많이 나왔고 그게 이제 진행이 돼서 뭐 일각에서는 논문이 철회될 거다라는 얘기도 했는데 그 학술지 쪽에서 최근에 아주 최근에 어제인가요? 이 논문은 예정대로 21년 3월호에 실린다. 더 이상 논란하지 마라. 만약에 그 말의 의미는 학술지가 철회된다거나 학술지의 내용이 의심받고 있는 것은 이건 학술적인 가치가 있는 논문이다. 신난다. 그렇게 끝을 냈어요. 그런데 다만 그 말 후에 발표가 안 된 말은 이런 부분이 남아있는 거죠. 이 논문의 내용에 뭔가 잘못이 있고 불만이 있고 고쳐졌으면 하는 내용이 있으면 그것을 학술적인 방식으로 정리를 해서 투고를 하면 우리 저널이 그 사람의 투고를 다시 평가해서 이거 문제제기할 만한 내용이 있다. 그러면 또 실을 수 있고 또 그거에 대해서 램지어 교사가 그 다음 6개월 후에 또 반론하고 이런 식의 학술적 토론은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것이 함축되어 있는 발표를 했어요. 그게 선진사회죠. 그게 선진사회죠. 그리고 하버드대학 총장은 학문의 자유 영역이라 이거는 징계할 일이 아니다. 명백하게 얘기했는데 우리나라 언론만 지금 씩씩거리고 있어요. 종족주의에 갇혀서. 우리나라 언론 보면 지금 뭐 램지어 교수가 완전히 그냥 미국 사회에서 처 죽일 놈이 처 죽일 놈이 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ppt 좀 띄워주시죠. 네. 첫 페이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램지어 교수의 논문은 위안부는 일본군의 성노예가 아니고 계약에 따라 일을 한 것이다 라는 논문을 2021년 3월에 발표가 예정돼 있고 그것이 지난달 2월달인가에 인터넷판으로 공개가 됐어요. 발표가 발표되기 전에 실리기 전에 그랬더니 인터넷판에 공개된 것을 일본 상케이신문이 일본에서 크게 보도를 했어요. 이런 학자가 이런 글을 썼다. 그랬더니 우리나라 일본 특파원들이 상케이신문에 램지어 교수가 위안부는 계약이라고 논문을 썼는데 이게 중요한 연구다라는 발표를 한 것이 말이 되느냐 그러면서 우리나라 언론들이 들끓고 시작해서 그 와중에 저나 이영훈 교수님 또 이 문제하고 관련된 여러 사람들이 학문의 자유를 보장해야 된다라는 성명을 하나 발표하고 그걸 저널에다 보냈어요. 그런데 그게 큰 도움은 학술지가 그런 문제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때 저희들 메일을 받고 그것 때문에 의사결정이 바뀌고 하는 일은 없습니다. 반대로 논문이 잘못됐다고 메일을 많이 보냈어요. 그런데 그것도 그냥 참고 알았다 그러는 거지 그 항의 때문에 또 그 결정이 바뀌고 하는 일은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굉장히 독자적이고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게 특히 학문 선진국 미국의 관행이자 불문율이고 그런 문제에 전문적인 방법으로 논쟁하는 것은 우리나라건 미국이건 환영할 만한 일인데 전문적인 방식으로 즉 논문의 내용을 정확히 알지도 못하면서 저 노랑머리 일본인 아냐 저거 일본 우익의 앞잡이 아냐 저거 미시비시 돈 받았다는데 저 일본 앞잡이겠지 이런 식으로 비난하는 게 우리나라의 행위가 그런 비난은 저는 낭비다. 사회적 자원을 낭비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은 우선 램지어 교수가 쓴 논문에 정확한 내용을 좀 전하고 그 내용의 내용이 어떤 건지를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리고 그 다음에는 램지어 교수 논문에 이번 21년 논문에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램지어 교수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국내외의 여러 연구 결과에서 나온 증거들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제가 준비한 ppt를 보시게 될 텐데요. 이 ppt는 이 의원 박사라고 이영훈 교수가 중심이 된 반일 종족주의에 관한 책 두 권의 필진으로 참여한 일본말을 아주 잘 아는 분입니다. 이 의원 박사는 낙선대 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이고 사실은 하바드에 1년 동안 연수도 갔다 온 분이라서 굉장히 전문적인 연구를 하시는 분이고 두 번째 황의원 미디어워치라고 변이제 대표가 운영하는 미디어워치라는 인터넷 신문이 있는데 인터넷 유튜버 거기에 지금 대표를 맡고 있는 황의원 씨도 좀 도와줬는데 이 황의원은 어떤 경력이 있냐면요. 윤미향과 정의계견대 정대협하고 법정 다툼 끝에 기사에서 종북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윤미향과 정대협이 종북 성향이 있다. 그랬더니 윤미향이 재판을 걸어서 1심, 2심, 3심 가서 대법원에 가서 승소를 했어요. 황의원이. 그래서 그 일 때문에 굉장히 정신대문제대책위원 쪽에 전문성이 있는 분이고. 내용을 많이 가지고 있죠. 김병헌 국사교과서 연구소장은 국사교과서의 일제시대에 관한 기술이 너무나 잘못된 게 많다라는 지적을 하기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그러다 보니까 위안부에 관한 교과서의 소술이 엉터리다. 그래서 굉장히 활동을 열심히 하는 이 세 분의 도움을 제가 많이 받았습니다. 이 자료를 준비하는데. 논문 쓰듯이 하시네요. 그렇게 설명을 해야 제가 전부 연구한 게 아니고 제 옆에 주변 동료들하고 같이. 보통 논문 쓸 때 보면 출처 밝히는 것처럼 ppt도 꼭 그렇게 이야기하시네요. 램지어 교수는 다들 언론에 하도 많이 나와서 아실 텐데 이게 하바드 대학 법대에 램지어 교수 양력을 소개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있는 것을 제가 따왔습니다. 이게 보면 일본에서 초등학교 중고등학교를 다 졸업했다. 그리고 미국에 대학을 다녔다. 그다음에 여러 가지 법률 계통의 일을 여러 회사를 전전하면서 일을 하다가 풀브라이트 학자로 동대 도다이 동경대학에도 가서 공부를 했다. 그러고 나서는 UCLA에서 티칭을 하다가 여기저기 옮기다가 나중에는 하바드 대학 교수가 됐다. 그런 설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 램지어 교수를 공격할 때 하바드 대학의 지금 자리가 미쓰비시가 돈을 낸 기금을 내서 거기서부터 월급을 받는 자기 보수를 받는 미쓰비시 석자 교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 미국은 그런 제도가 있더라고요. 우리나라도 요새 조금씩 도입되고 시작하는데 굉장히 많은데 그걸 가지고 미쓰비시라는 일본의 전범 기업의 지원을 받은 학자가 일본 우익이 하고 싶은 말을 대신해 주는 일본 우익의 앞자입니다. 라는 식으로 비난성 발언을 하는데 미국에는 그런 교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일본 기업이 워낙 세계적인 기업이 많아서 전 세계에 그런 자기네 기업이 기금을 내서 페이를 마련하게 하는 자리를 무지만히 만들어놨어요. 사실은 우리도 좀 우리도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우리도 포항제철이나 이렇게 큰 기업들이 해외에 한국학 경고하는 사람들을 한국학 경고에 관한 전문성이 얼마나 있느냐 하는 것을 평가해서 여기저기 좀 그런 자리들을 만들고 그런 일을 가장 열심히 하는 기관 중에 하나가 코리아 파운데이션이라고 한국국제교류재단이 있습니다. 일본의 재팬 파운데이션이 있듯이 그래서 한국국제교류재단이 하바드 대학에도 그런 자리를 하나 만들어놓은 게 있고요. 여기저기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일본에서 만든 석자교수 자리랑 한국에서 만든 석자교수 자리랑 비교하면 제 생각에는 10대 1 정도로 일본이 많습니다. 그만큼 국력의 차이가 있는 게 현실이고 그런 국력의 차이가 있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하고 우리도 어떻게 하면 일본같이 잘 사는 나라가 되냐. 넘어가죠. 그걸 해야 되는데 램지어 교수 이야기했나면 오래 걸립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페이지는 이번에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2021년의 인터내셔널 리뷰 오브 로우 앤 이코노믹스라는 이름을 가진 학술지. 저 학술지에 지금 실리는 거군요. 논문 제목이 컨트랙팅 포 섹스 인 더 퍼시피크와 태평양 전쟁기의 성 계약 매춘 계약 이렇게 돼 있죠. 성을 위한 계약. 이 논문이 2021년 논문이고 이 논문의 내용은 좀 이따가 제가 말씀드리고 이 논문 말고 램지어 교수가 매춘 성산업에 관한 논문을 보니까 세 개를 썼어요. 그래서 그 세 개를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2021년 이번 3월에 나오는 논문이 방금 지금 보시는 화면이고 그 다음 논문은 이게 제목이 컴포트 음은 앤드 더 프로페서세요. 그러니까 위안부와 교수들이라는 제목이 있어요. 굉장히 특이한 제목인데 이거는 보면 디스커션 페이퍼라는 타이틀이 붙어있고 하바드 로스쿨이라고 돼 있어요. 이 디스커션 페이퍼가 뭔지를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디스커션 페이퍼는 정식 출판된 논문은 아니고 교수들이나 학자들이 어떤 논문을 출판하는 전체 사이클을 한번 생각해보면 어떤 학자가 어떤 연구자가 난 이런 주제로 다음 논문은 이런 주제로 논문을 써야겠다. 그런 게 보통 머릿속에 여러 개가 있죠. 이 논문도 내가 전문성을 갖고 논문을 써서 연구를 해야 되고 저 논문도 그런 게 여러 개가 있는 것 중에 구체적으로 가장 앞으로 1년에는 내가 어떤 논문을 하나 출판해야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되면 그 관련된 문헌들을 쭉 공부를 하고 또 자료들을 다 수집해서 논문을 초고를 씁니다. 초고를 쓰면 초고를 가지고 자기가 이제 열심히 문장도 다듬고 편집을 해서 여기 있는 거 저기 갔다 이런 다음에는 자기 주변에 가까운 학자들 동료들한테 보여줍니다. 내가 이런 거 초고를 썼는데 너 한번 읽어봐라. 그리고 네가 보기에 좀 문제가 있는 게 뭐가 있는지 나한테 얘기 좀 내가 논문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돼. 그걸 통해서 내가 고쳐서 이제 정식으로 저널에다가 투고를 하는 거죠. 내 온 거를 실으려고 그러는데 당신 평가에서 내 온 거를 실어달라. 그럼 투고 전에 만드는데 투고 전에 이제 위안부와 교수들이라는 논문의 제목을 써서 2019년에 말하자면 이번 2021년 논문이 나오기 전에 중간 단계로 저런 논문을 하바도 법대에서 동료 교수들한테 돌리고 아마도 의견 수렴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논문이랑 21년에 결과적으로 나온 출판된 논문이랑 내용을 비교하면 좀 비슷하겠네요. 비슷한 것도 있고 빠진 부분도 있습니다. 그걸 좀 발전시키고 뺄 거 빼고 넣을 거 넣었겠네요. 그래서 재미있습니다. 이런 논문이 있고요. 세 번째는 91년이에요. 지금부터 딱 30년 전에 옥스포드에서 나오는 저널인데 저널의 이름은 저기 보면 소스라는데 Journal of Law Economics and Organization 이라는 학술지 제목 그러니까 법, 경제학, 조직을 다루는 저널에 91년에 논문을 썼는데 제목이 뭐냐면요. Indentured prostitution in imperial Japan 그리고 부제가 credible commitment in the commercial sex industry 그러니까 임피리얼 재판은 일본이 2차 대전 전에 제국주의 시대죠. 제국주의 시대 일본의 Indentured prostitution 그러니까 매춘인데 Indentured가 뭐냐면 전차 계약을 하는 것을 영어로 Indenture 아 전차 계약? 전차 계약 미리 성금 주는 걸 말하는 저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제가 나중에 좀 자세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선은 계약을 어떤 서비스 노동을 하고 서로 이렇게 계약을 할 때 보통은 월급을 받잖아요 아니면 연봉을 받거나 하여튼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보통은 일하면서 시간이 가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월급을 받고 돈을 받고 그런데 이 전차 계약은 일을 하기 전에 뭉텅의 돈을 줍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하지 않으려는 어려운 일을 시킬 때는 레피테이션에 엄청난 상처를 받는 애춘 같은 일에 들어가는 사람들한테 인센티브가 일종이에요. 일종이 꼬시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난 돈을 줘요. 그 일하는 사람이 예컨대 한 달 두 달 받을 돈 정도가 아니고 3년 5년 받을 그 정도 돈을 왕성 그러니까 예컨대 소 10마리 값 뭐 이 정도 돈을 주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걸 이제 인덴처드 프로스티티션이라고 표현을 했고 저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하여튼 저런 논문을 써서 부제가 보면요. 크레더블 커뮤니트먼트 믿을 수 있는 약속 무엇을 믿고 그러면 그 여자들은 매춘에 들어가느냐 그것을 어떻게 믿게 되느냐 인 더 커머셜 섹시인데 상업 매춘 상업 성산업에서의 믿을 수 있는 약속은 무엇이냐 전차금이란 얘기네 전차금과 이제 전차금을 받고 노동 조건이 좀 다릅니다. 이따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92년에 이미 연구한 분이에요. 저거는 근데 군 문제하고는 상관없죠. 군 위안부가 아니고 상업지역 상업적 마이킹이라는 겁니다. 마이킹이라는 겁니다. 네. 마이킹. 네. 전문가네 전문가네 전문가고 30년 넘게 같은 주제로 지금 계속 문제를 깊이 들어가고 있는 분인데 남들이 하기 어려운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이 사람한테 네가 헛소리하고 있는 거냐 하는데 정말 헛소리가 누가 하는 건지를 지금 잘 생각해야 될 상황인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저기 이 세 논문에 그래서 내용을 제가 일일이 다 소개하는 건 힘들고 목차를 보면 아 그 논문들이 어떤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금방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거를 좀 보여주십시오. 우선 91년 논문부터 좀 보여주실래요. 91년 논문 목차 한글로 된 거예요. 아래에 한글로 된 거. 맨 위로 좀 올라가 주십시오. 이게 이제 91년 논문인데 여기 보면은 서론이 있고 학자들과 매춘부들 좀 키워주십시오. 잘 보이게. 그래서 이제 연구자들과 매춘부들이 맺고 있는 관계가 미명에 있다는 서론을 하고 저게 무슨 말이에요? 저게 이제 근데 매춘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또 뭐라 그럴까 매춘이라는 게 완전히 불법이라서 도덕적으로 나쁜 거다라는 생각을 하는 학자들도 있을 거고 있는 현실로 이걸 받아들이고 이것이 왜 이런 식으로 벌어지냐는 걸 우리 그냥 중립적으로 연구하자라는 그래서 이제 그 연구자들 사이에 도덕성 가지고 싸움이 벌어져요. 학자들 내에서도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지금 그 얘기를 한 거고 근데 이제 당시에 일본의 성에 관한 규제가 무엇이 있느냐 그래서 이제 그 당시는 저 일본의 천왕이 있을 때니까 일본 왕이 칭령 그 다음에 법정에서 그 칭령에 대해서 어떤 재판들이 있었느냐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 4번의 큰 제목에 더 인덴처 컨트랙트 전차 선수금 계약 이게 아까 설명드린 이제 이건데 이걸 굉장히 이론적으로 잘 설명해놨어요. 그래서 중요한 게 게이샤 인덴처를 우선 설명을 합니다. 일본의 여러분들 아시는 분을 아시면 일본 문화가 아주 독특한 문화로 게이샤가 있잖아요. 근데 이 게이샤가 그냥 우리가 프로스티티이션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독특한 칼처가 있거든요. 게이샤가 양성되고 게이샤가 나중에 고객하고 눈이 맞아서 고객이 전차금을 다 갚아주거나 하여튼 큰 돈을 내고서 데려가서 머리를 얹어가지고 결국에 결혼도 하고 하잖아요. 영화도 있고 그래요. 옛날 한국도 기생문화 때 그러니까요. 근데 일본만이 갖고 있는 게이샤 인덴처라 게이샤가 처음에 어렸을 때 마이코라고 해서 어린 기생이 되잖아요. 그래서 막 장구치고 춤추고 배우고 하는 그 과정 그 과정에서 생기는 룸앤보드 먹고 자는 것을 누가 보다 이런 문제들 그다음에 나중에 손님을 받아서 손님이 낸 보상을 주인하고 어떻게 나누느냐 비유를 어떻게 나누느냐 그래갖고 저 기생 게이샤에 관한 것이 매춘 산업에 그대로 넘어왔다 하는 게 프로스티튜트 인덴처고 그 계약에 대한 강제 아까 얘기한 대로 업자 입장에서는 거액의 선수금을 전차금을 미리 줬는데 만약에 이 여자가 중간에 도망가 버리면 엄청난 손해를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또 여자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이렇게 큰 돈을 나한테 주기는 했지만 내가 거기 들어가면 예컨대 학대를 받는 거 아니냐 또 내가 거기서 들어가는 게 외부 사람한테 알려지면 저 여자는 성산업에서 일하는 매춘녀다 그러면 굉장히 레피테이션에 엄청난 상처를 받잖아요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것에 관한 자세한 설명이 있습니다. 좀 내려가 보시죠. 통제와 신용 좀 간단히 넘어가시죠. 이 문제는 내려가 보시죠. 그래서 저런 문제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약속을 어떻게 해냐냐 그래서 계약을 하고 그다음에 계약을 할 때 건수에 따른 계약과 건수와 상관없이 일정한 계약 저게 영어로는 피스레이트하고 플랫레이트가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재미있습니다. 실제 성 서비스를 제공하면 예컨대 손님을 많이 받는 사람도 있고 적게 받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많이 받는 사람은 주인한테 엄청 도움이 되고 적게 받는 사람은 주인한테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인센티브를 유지할 것이냐 하는 것이 매춘업자 입장에서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보너스를 좀 받을 수 있냐 보너스는 전체하고 까는 것하고 상관없이 자기가 생으로 다 벗는 거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섹스 산업 안에서도 굉장히 복잡한 인센티브 구조가 있고 인센티브 구조를 업소 주인은 업소 주인의 입장에서 일본이라는 사회가 굉장히 저게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것들이 있어서 결국은 이벤처 컨트랙트라는 참 독특한 시스템이 일본의 91년 논문에서 2차 대전 전쟁하고 상관없는 상업 부분에서 저런 게 있었다 저게 이미 일본의 전란 시기에 그 시기부터 이미 있었죠 그러니까 춘추전국 그 이후로 쭉 사무라이들 상대로 하여튼 그 시스템이 일본의 전통문화가 쭉 내려오면서 근대적인 어떤 시장 시스템하고 만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안 잊혀가면서 아래로 호박식 갔다면 저게 이제 일제시대에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더 나쁜 방식으로 거차게 되는 게 우리나라입니다 뭐 그 다음에 다음 논문을 좀 들어가 보시죠 네 다음 논문을 하나 하바드에서 2019년에 낸 논문 두 번 2019년 논문 아니 이건 마지막 겁니다 아 예 요거네요 이게 이제 하바드에서 디스커션 페이퍼로 제목을 붙인 건데 쭉 메뉴로 좀 가보시죠 굉장히 재미있는 게 많습니다 여기 그래서 이제 그 컴포트음은 자신들이 누구냐 어떤 사람들이냐 어떤 사람들이냐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 논문은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 나레인티브라는 게 이제 그 증언 나레인티브 증언들을 하죠 그 다음에 그 증언하고 교차시켜서 문서로 된 역사적인 기록으로 남는 증거들은 어떤 게 있느냐 잘 따져봤네 쉽게 얘기하면은 위안부들의 증언과 객관적인 문서가 서로 일치하는 걸 따지겠다는 거예요 증언은 따져봐야 돼요 사람은 뭐 거짓말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일본과 한국의 전쟁 전 매춘 일본에서는 어떻게 됐다 일본으로 내려가 봅시다 그럼 일본은 라이센스드 프로스티트예요 그러니까 국가가 매춘을 관리하는 거죠 즉 저걸 전문용으로 공창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그 공창에 들어가 있는 계약의 논리가 무엇이냐 아까 얘기한 인덴처드 컨트랙트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국가에 등록된 공인된 공창에 있는 사창 무허가 매춘 국가가 인정하지 않지만 현실에서는 존재할 수밖에 없는 매춘도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재미있는 게 원정 매춘 얘기를 해요 저게 이제 가라유키라고 일본에서는 말하는데 한문으로 당행이라고 저렇게 써 있고요 가라유키인데 저게 뭐냐면 해외로 원정 간 일본의 매춘 여성들을 가라유키라고 그래요 저게 굉장히 재미있는 말인데 저게 뭐냐면 일반 사람들은 어떻게 알고 있냐면요 일본의 해외에 나간 회사의 일본 기업에서 해외로 온갖 때 해외 지사를 운영할 거예요 일본에 가잖아요 일본 회사원들이 거기 가면은 일본에 있는 본래 가족들을 잘 못 데리고 가는 경우도 많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 일본 남자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걸 이제 가라유키라고 그래요 근데 그거의 오리진이 전쟁 때 따라다니는 위안부다라는 얘기예요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아 이거 어디 갔어 아까 보여주던 페이지 어디 갔어요 거기 가라유키고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파일을 바꾸지 말고 한국의 매춘으로 그래서 이제 그 당시 그러니까 한국이 조선이죠 그래서 조선에서도 해외 원정하는 매춘이 있었다라는 얘기 두 번째 코리안 프로스티티션 업로드 그래서 한국과 일본에서의 충원이 어떻게 갖고 다르냐 하는 것이 D번에서 하는 거 위안소 위안소에 가는 얘기는 2번 내려가 보세요 위안소 위안소는 이제 성병 문제는 어떻게 관리했느냐 위안소에서 일하는 위안부들은 계약의 조건이 어땠느냐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은 수입이 어느 정도였느냐 그 다음에 전쟁이 끝날 때는 어떻게 됐느냐 그래서 세 번째가 재밌습니다 세 번째가 이 위안부 문제의 시작 제네시스 오리진이 언제냐 그리고 그에 따른 정치적 득실이 뭐냐인데 이거를 독자 여러분들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시청자 여러분들 일본 말로 요시다 세이지라고 한문으로는 길전 청치라고 부르는 나의 전쟁 범죄 와다시노 전쟁 범죄 나의 전쟁 범죄라는 책을 1983년에 쓴 사람이 있어요 아주 그래가지고 센세이션을 일으켰죠 저 책이 일본에서 출판이 되고 저거 아사히 신문이 특종을 해서 그 아사히 신문의 보도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저게 소개가 되고 우리나라에서 난리가 나서 이게 봐라 일본 군대가 우리나라 처녀들 5천명을 제주도에서 끌고 갔더라는 그 작전에 참여한 사람이 지금 반성하면서 자서전을 썼다 그런데도 니네 전쟁 범죄를 부인하느냐 하면서 엄청나게 여론을 저 방향으로 끌고 갔던 책이 있는데 저 책이 나중에는 전부 거짓말한 거다라는 게 밝혀져요 저게 문제의 시작인 거죠 그러니까 70년대 후반부터 거짓말이 70년대 후반부터 저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기 시작하다가 83년에 책으로 출판을 하고 저게 일본말로 출판이 되고 영어로도 출판이 돼요 그래서 약 20년 동안 93년, 2003년 한 20년 동안 저 사람 말을 철석같이 믿었어요 사람들이 그러다가 나중에 저 문제하고 관련된 사람들이 증언을 하기 시작하는데 제주도에서 난 그때 살았는데 그런 일이 없다 뭐 이렇게 막 하면서 이제 저 사람 책이 정말 전부 맞느냐 틀리냐는 걸 따져봤더니 20년이 걸렸군요 20년 걸려서 완전히 엉터리라는 걸 그래서 신문사 사장이 요시사 세이지도 인정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걸 특정 보도했던 아사히 신문도 옛날에 우리가 실었던 그 기사들은 전부 잘못된 거다 그러면서 다 내렸어요 저게 문제다라는 얘기를 해요 이분이 우리는 지금 저걸 아직도 주장하고 있죠 저게 아직도 철석같이 사실이라고 믿는 분들이 많죠 지금 그리고 이제 민간 영역이란 넌 디플로마시라는 거는 외교가 아닌 민간 영역을 얘기했는데 저게 말하자면 시민사회에서의 난리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정대협이 만들어지고 일본에는 또 거기에 대응하는 좌파시민단체가 만들어져서 자기들끼리 막 난리치면서 일본 정부가 책임져야 된다는 얘기하는 그 문제가 민간에서 벌어진다 외교상으로는 벌어진 게 아니다 그 얘기를 설명하는 거고 네 번째 단락으로 가면요 아예 이분이 제목에다가 The CDH Problem CDH가 뭐냐 정대협을 줄인 말이에요 정대협을 줄인 말이고 정대협은 그래서 저봉대협 문제의 아래에 보면 반대 증언이라는 말을 해요 카운터 나래티브 사실은 위안부들 중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증언 말고 반대 증언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예컨대 일본이 이렇게 학대 안 했다 자발적으로 돈 많이 벌었다 그건 근데 막 묻히거든요 지금 그 묻히는 얘기를 이분이 다 알아요 지금 냄새가 모르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사일런스 컴포트먼 침묵을 강요받은 위안분들 너는 말하지 말라 너는 일본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가 일본에서 저 문제가 공론화되면서 그럼 국가가 정식으로 배상은 안 해도 우리 일본 사람들이 성금을 모아서 전쟁 때 고생한 분들한테 그러면 우리가 좀 돈을 드리겠다 했더니 그거 받으면 매국노된다 그러면서 이제 못 받게 했거든요 못 받게 했죠 그래서 침묵을 강요받은 위안부 그걸 실제 받은 분들이 한 60명이 있어요 그 사람들 얘기 그래서 정대협이라는 게 어떤 거냐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학기의 이견 아카데믹 디센트라고 해서 이제 이 위안부 문제를 가지고 한국에서도 이러이러한 사람들이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검찰이 기소를 해서 형사 법정에 세우고 있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저게 몇 년도 그거죠? 이게 2019년 논문이에요 19년도에 이미 이미 근데 2019년도에 그러니까 2년 전에 이미 이걸 다 알고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그래서 나온 거군요 그것도 2년간 더 해서 그래서 이분이 이제 정대협 문제에 지금 4번의 C 정대협 부분에 가면 이 얘기를 해요 윤미향과 정의기여견대 정신대문제 대책 협의회는 종북 의심을 받고 그거 다 알아요 그래서 뭐 지금 그들이 길길이 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까지 써놓고 윤미향과 그 가족의 행적이 되게 이상한 게 많고 또 정대협이 왜 사드베치 반대를 하느냐 뭐 이런 얘기까지 다 알아요 결국 저게 붉어진 게 요시다 셰이즈라는 사람이 거짓 증언노기 그렇죠 저게 한국 사회에 불을 붙였죠 그렇죠 일본에서도 불을 붙이고 한국에서도 불을 붙이고 저것 때문에 국제연합 유엔에 보고서가 나와요 맥두갈 보고서가 구라마 구마라스와미 보고서가 나오는데 그 보고서도 요시다 셰이즈 책 중심으로 보고서가 써 있어요 그러니까 그 보고서도 이제 틀린 거네요 그러니까 완전히 잘못된 거죠 이제 그런 문제들을 이분이 다 알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저 전에 북한에서 김일성이 지시하잖아요 일본과 관계를 악화시켜라 각근 전술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주사파들이 들어오면서 종북 주제에 들어오면서 일본 문제를 증폭시키기 시작하죠 정치적 목적으로 그래서 이제 학계의 이견 저 대목에 가면요 박유아 고수가 쓴 제국의 유엔 그 얘기도 쓰고 있고 소정희라고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미국 대학의 교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분인데 영어 이름은 사라소 이분이 쓴 더 컴포트 우문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도 이제 객관적으로 있는 대로 썼는데 이게 또 뭐 매곡한 거다 그러면서 굉장히 비난을 받았고 카이스트의 전봉관 교수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제국의 위안부라는 박유아 교수가 쓴 책을 읽고 감상평화를 썼어요 내가 그동안 잘못 알고 있었구나 박유아 교수가 참 제대로 썼구나 그랬더니 이제 언론의 문매를 받고 학생들로부터 엄청 시비를 당해서 이분이 이제 찌그러져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안병직 교수 그 이용원 교수의 스승 그분도 이제 사실은 정대협 시작할 때 그 정대협 증언집 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분인데 이분이 일본군 위안서 관리 인의 일기라는 책을 내요 그래서 그걸 보면은 사실은 이제 성노예가 아니다라는 얘기거든요 실제로 위안서가 어떻게 관리되어 있는지 그래서 위안서를 운영하던 일본 사람이 자기가 옛날에 이런 일을 했다고 일본 말로 낸 거를 번역을 한 책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용원 교수 이런 이용원 교수가 반일정적주의 내고선 겪은 온갖 일을 제 얘기는 이 글에는 없어요 2019년 저는 9월이라 아쉽게도 빠져있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굉장히 이제 전문성이 있는 분이고 마지막 논문 좀 시간을 너무 지체했는데 21년 논문으로 차례 좀 보여주십시오 조금 뭐 좀 짧게 좀 네 그래서 21년 논문을 보면은 아 지금 너무 목차죠 네 목차에 보면 아까 나왔던 여러 가지 얘기들이 종합되어 있어요 그런데 아까 첫 번째 91년 논문은 일본의 민간 상업부분의 매춘이었고 19년 논문은 이제 한일 비교를 좀 했는데 그중에 이제 필요한 건 챙기고 불필요한 건 빼고 해서 한일 비교하는 논문을 썼어요 그게 이제 이 21년 이번 논문이고 거기 보면 이제 아까 나왔던 개념들이 다 나옵니다 일본에서는 뭐 국가의 등록된 매춘 그래서 계약서상의 계약 실제 적용된 계약 구체적인 예까지 보여주고 내려가 보시죠 좀 계약의 논리에는 이제 신뢰할 수 있는 약속이 무엇이냐 그 빚이란 건 뭐냐 무허가 매춘 아까 얘기한 가라육기 원정매춘 한국 얘기 쭉 내려가 주죠 2019년도 논문이 이제 발전시킨 거군요 발전하고 쳐낼 건 쳐내고 쳐내고 뺄 건 빼고 네 논문을 괜히 이건 안 쓰는 게 좋겠다라는 부분도 있는 거예요 지금 프로페서스 부분 쭉 내려가서 위안서 부분 내려가고 싶죠 네 그래서 이제 계약의 기간 가격 조건 매춘녀들은 저축을 얼마나 했나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쓴 논문입니다 그래서 이 논문을 제가 정말 압축해서 이제는 시간 안 끌고 빨리빨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ppt로 가서요 다음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네 이 공창제하의 계약을 영어로 영어 단어로 인덴처 컨트랙트라고 이제 이분이 이름을 붙였고 이 인덴처 컨트랙트라는 게 무엇이냐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사실 저걸 어떻게 번역해야 되는지 저도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영어로 저게 영어로 된 위키피디아의 인덴처 컨트랙트를 정의한 게 지금 저게 영어로 쓴 건데요 제가 그냥 영어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어 잘하는 우리 시청자분들도 많으시니까 an indenture is a legal contract that reflects or covers of debt or purchase obligation 그러니까 빚이나 obligation 의무를 purchase 사는 거죠 의무를 사는 것을 반영하는 법적인 계약이다 it specifically refers to two types of practices 두 가지 실제 활용되는 방식이 있다 in historical usage 역사적으로는 an indentured servant status 서양 역사에서 귀족들의 하인들이 일하는 저런 방식으로 일한다 in modern usage 현대적으로는 it is an instrument used for commercial debt or real estate transaction 그러니까 상업적인 빚을 질 때 먼저 선수금을 주는 그런 경우도 있고 real estate transaction은요 이게 실제 우리나라에서 아파트 같은 걸 분양할 때 보면 이런 거죠 실제 아파트를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의 계약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파트를 업자가 다 만들어 놓고 사는 사람이 다 만들어 놓은 걸 보고 내가 이 아파트 사겠다 말겠다를 결정하는 게 정상적인 방식인데 우리나라에서 아니 정상적인 그래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현실은 아파트가 들어오지도 않은 땅에 빈 땅을 확보해 놓고 광고를 내요 여기 몇 층짜리 몇 평짜리 아파트가 들어가는데 짓는다 계약할 사람은 돈 내라 미리 돈을 내는 거 아니에요 아파트는 흔적도 없어요 아직 없지요 도면으로만 있어요 도면도 제대로 된 도면이면 도면은 다행이고 엉터리 도면 만들어놓고 그래가지고 또따방같이 계약금만 챙기고 튀는 분양 사기도 많잖아요 그럴 때 돈을 미리 내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죠 그게 다 일종의 전차금인 거예요 선수금인 거예요 선수금인 이런 계약들은 도대체 왜 생기는 거냐 하는 것이 그리고 왜 그게 섹시인더스트리에 생기는 거냐 하는 것을 분석한 게 램지어인데 우리나라 분들은 알지도 못하고 저런 계약이 왜 생기냐 저런 계약이 왜 생기고 저런 계약은 어떻게 유지가 되고 저런 계약에 당사자들은 저 계약에 들어가서 서로 해피하게 끝나느냐 분쟁으로 가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전문적인 인간 생활을 규명하는 법과 경제학에 만난 거예요 다음으로 넘어가고 계시죠 얘기가 굉장히 좀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일본 공창제에서 이거는 군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일본 공창제 아까 얘기했던 91년 논문하고 똑같은 얘기인데 이제 공창제 업주는 법적으로 허가된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 업소는 그렇죠 그렇습니다 업소는 당사자나 부모에게 전차금 선수금을 주고 선수금을 큰 액수를 줍니다 여성은 그 선수금을 갚을 때까지 여성이 일을 해서 선수금을 다 갚으면은 이제 더 이상 그 계약은 유효하지 않고 끝나버려요 계약이 터미네이터입니다 끝납니다 혹은 선수금을 못 갚으면 계약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거예요 재미있습니다 예컨대 지금 밑에 보면은 가장 일반적인 계약 기간이 6년이라고 되어 있어요 6년에 일을 하는 걸로 계약을 해요 그런데 그 6년 안에 선수금을 예컨대 큰 돈을 받았어요 요새 돈으로 예컨대 1억을 받았다 그런데 1억을 6년 안에 3년 만에 갚았어요 그러면 3년 후가 지나면은 이 사람은 자유로운 몸이 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그 계약에 얽매일 필요가 없는 만약에 3년 4년 5년 6년이 지났는데도 전차금을 못 받는 경우도 못 갚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도 계약은 끝나요 계약도 6년 초야 그다지 그 뭡니까 불리한 계약 불리한 계약 아닙니다 이거는 굉장히 하는 일을 험하긴 했지만 업소주인은 업소주인대로 굉장히 일하는 사람들한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거고 그런데 이걸 보호하는 법 제도가 있고 거기에 들어가는 여성은 여성 본인이나 여성의 가족이나 여성을 둘러싼 여러 사회적 압력이 네가 희성해서라도 우리 집안에 필요한 돈을 좀 벌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게 오빠의 학비일 수도 있고 아버지의 빚일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 맞아떨어지면 이런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당시 돈은 얼마 정도 됐습니까 지금 나옵니다 여기 보면 20년대 일본에서 1920년대 평균적인 선수돈은 약 1천엔에서 1,200엔 수준인데 1천엔 1,200원이 그 당시 소 10마리 값 그러니까 1당이면 당신은 얼마 정도 했죠? 1당이요? 네 1당은 뭐 1엔 50전 1엔 50전 1엔 50전 하루에 하루 버는 것의 1,000배네요 그렇죠? 1,000배 저게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우리가 하루 예를 들면 10만 원 번다고 치면 1,000배면 지금 현재 1,000배라면 어떻게 된 겁니까? 10만 원에 1,000배면은 억이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의 억단이네요 엄청나게 큰 돈을 엄청나게 저런 시스템의 업소 주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돈을 선투자하는 거예요 선투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러고 들어와서 일하다가 어디 값버리면 엄청나게 손해보는 거예요 그 손해를 자기가 어쨌든 그 이야기는 할 게 어쨌든 굉장히 큰 돈 때문에 결국은 저기의 계약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집안이 어려운 사람들은 부모가 대신하거나 인센티브가 큰 거죠 저렇게 해서 큰 돈을 마련해서 집안의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게 엄청난 인센티브죠 조선 사회가 너무 어려웠으니까요 그때 관련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러니까 입 하나 줄이려고 60년대 70년대까지도 그랬는데 아니 심청이 결국 공양미 300석에 파는 거 아니에요 간단히 우리가 70년대까지 식모들이 있잖아요 식모들이 그 사람들이 시골에 있는 부모들이 식구들은 많으니까 입 하나 줄이려고 잘 사는 집에 떠오르는 순서 아닙니까 그래서 구체적으로 맨 밑에 업소는 선수금의 60%까지를 우선적으로 변제받으려고 여성이 일을 해서 수입이 생기면 그 수입의 3분의 2에서 4분의 3을 먼저 가져가요 일을 할수록 까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걸 다 까면 자유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기본적인 어떤 활동을 해야 되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나머지를 여성에게 주고 저게 이제 일본의 공창제의 기본 틀이 다 나는 거예요 공창제 저 틀이 이제 한국 조선 우리나라에 넘어오고 넘어와서 전쟁이 터지고는 전선으로 간 겁니다 나름대로 반영이 돼서 전선으로 갔겠군요 전선이 이제 저게 그래서 군위원소가 저런 방식으로 저런 방식으로 운영됐겠군요 그리고 군위원소는 군이 직접 경영하는 것이 아니라 위탁 라이센스를 받은 사람들이 업주가 있고 업주들이 있고 그다음에 그 업주들을 관리하는 일을 정부가 했겠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부가 책임 없다는 게 아니죠 책임이 완전히 없는 건 아니지만 무슨 뭐 그러니까 업소를 관리할 때 이제 이런 문제들이 쟁점이에요 그러면 그 업소 주인이 본인들 뭐 예를 들면 전쟁 전투를 유지해야 되는 게 성병 걸리면 곤란하니까 그렇죠 이제 일본은 그런 이유로 저걸 운영을 했고 저걸 관리할 때 법을 지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었고 법을 지키려면 미성년자는 안 됐고 또 뭐 강제로 되는 거 절대 안 됐고 그렇지 그래서 램지어가 이제 저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그 논문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전쟁 전 그러니까 퍼스픽와 전 또 중일전쟁 전 30년대 후반 이전 20년대 일본 본토에서 시행되던 이와 같은 인덴처 계약이 이와 같은 선수금 계약이 조선과 같은 해외의 식민지 조선 대만 만주 그리고 전쟁 중에 해외전선 예컨대 중국의 상해다 무슨 싱가포르다 무슨 스마랑이다 인도네시아 상황에 따라 조건이 조금씩 변하기는 했지만 같은 방식으로 적용되었다 이게 램지어의 주장이에요 그런데 상황에 따라 조건이 조금씩 변한다는 게 이제 아까 기본이 6년이라고 했잖아요 전선으로 가면 기본이 계약기간이 2년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목숨이 아까로는 데니까 안 갈라 그랬죠 대신 여성이 받는 돈의 액수가 훨씬 높아지고 전차금이 3배 4배가 되고 그다음에 수입 분배 방식도 달라졌을 때 수입 분배 방식도 여성에게 조금 유리하게 되겠죠 저 얘기를 한 논문이고요 다음 논요 여기 이제 한국에 관한 얘기를 합니다 조선에 관한 얘기를 그래서 이게 가장 우리나라 독자들이 논문을 읽는 사람한테는 열받게 하는 부분인데 조선 여성을 저런 인덴처 컨트랙트에 들어가게 해서 일하게 되는 저거를 만든 문제는 국가 일본 국가건 조선의 총독부 권력이던 국가가 시킨 게 아니다 일본 군대가 악덕 업주들과 같이 일본 군대가 악덕 업주들과 공모해서 동업한 게 아니다 준거도 없잖아요 군 위안소를 상대한 일본 업주들도 아니다 아 한국 사람이란 마지막에 보세요 대신 그것은 수십 년 동안 군 위안소의 젊은 여성들 군 위안소나 아니면 민간 위안소의 젊은 여성들을 속에서 데리고 간 조선 내부의 충원 담당자 소개업자들이었다 저 사람들이 맞으면 전차금을 띄워 먹고 여성들한테 줄 거를 안 주고 막 계약을 속이고 한 거지 실제 일본 국가는 저 계약대로 왜 안 했냐고 단속하고 다녔다 이제 그런 얘기인데 저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상식하고 너무 상식이 사실은 상식이 아닌데 통설하고 너무 다르니까 사실은 저렇게 만든 것은 조선이 무너지게 만든 그 통치자들하고 그렇죠 무능한 국왕과 당시 지배층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부터 재밌는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국내 언론이 해외의 한국 전문가들이 램지어에 대해서 이런 얘기한다 그러면서 제가 제일 대표적인 장면 두 개를 따왔는데요 왼쪽은 MBC가 알렉시스 더든이라는 미국 코넥티카 여자 교수 왼쪽이 조그만 사진으로 나온 분한테 램지어에 대한 평가를 물었더니 저분은 위안부 계약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 특히 7천 건이라는 많은 계약이 있었다면 제발 그 근거를 저 계약서 보여달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석지영 하바드 법대 한국계 교수예요 계약에 대한 뜻이 틀렸다 사람들이 자유로운 의지에 반해 무언가를 하도록 강요받으면 그것은 계약이 아니다 이제 완전히 자유로운 의지에서만 계약을 해야 되는데 인덴처 컨트랙트는 계약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런데 실제 지금도 부동산에서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인덴처 컨트랙트가 설명드렸죠 선수금 선수금 아파트 짓지도 않았어요 땅에 도면 하나 갖다 놓고 내가 여기 아파트 짓으면 너 돈 얼마 내야 되는데 지금 계약금으로 얼마 달라 이거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거 인덴처 컨트랙트거든요 그런데 그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석지영 교수가 그런데 램지어가 논문에서 인용하지 않았지만 결정적인 증거들이 지금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이 화면에서 보시는 군 위안부 근모라는 1944년 10월 21차 매일신보에 나온 광고예요 이게 전쟁 끝나기 거의 1년쯤 전이죠 이 한문을 대부분의 독자들이 못 읽으실 것 같은데 제목이 군 위안부 근모입니다 그러니까 군에 가는 위안부를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용은 처음에 보면 행성 그래서 어디로 간다 그래서 어디로 가는 건 안 밝히고 공공부대 위안소 그다음에 응모 자격 두 번째 그래서 응모 자격은 연령 18세 이상 30세 이내 신체 건강한 자 연령은 18살에 부터 저게 그 당시 미성년과 성년을 가르는 그러니까 14살 10세도 없네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본인이 속이면 몰라도 객관적인 공권력에서는 절대 인정 안 하는 거예요 18살에서 30세 이내의 신체 건강한 자 거기에 대해서 모집 기일 언제고 출발 일시는 언제고 계약급 대우라고 되어 있는데 한문으로 저게 계약과 대우라는 뜻이에요 급이라는 게 그래서 제가 오른쪽에 써놨는데 계약과 대우는 본인 면담 후 즉시 결정함이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저 광고에 보면 계약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신문에 나온 거죠 신문에 나온 공개적인 게 계약이라는 게 나와 있고 본인 면담 후 즉시 결정한다 본인 면담에 계약서를 쓴 거죠 조선 여관 내 번호도 있네요 네 저 업자들은 요새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런 광고가 있는 것도 지금 앞에 더든이라는 교수하고 석지영 교수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이 없다고 하는데 계약이 있잖아요 지금 계약이 있는 것을 가장 확실하게 신문은 광고가 나오고 있잖아요 뭐 더 이상 계약서가 없다고 그러는데 저런 광고를 보면 뻔히 알 수 있는 건데 저런 것이 있는지도 모르면서 지금 한국 전문가라고 나와서 램젤을 비판하고 있는 게 우리나라 현실이에요 지금 그걸 또 언론이 돼서 특별해 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한 점인데 이건 미군이 만든 보고서예요 이게 뭐냐면 영어로 써 있고 제가 우리말로 바꿔놨는데 세 명의 조선인 일본 제국 해군 군속에 대한 합동 보고서 목록이에요 그리고 1945년 3월 25일 해방되기 직전 한 5개월 뒤죠 그러니까 미군이 점령해서 일본군을 몰아내고 거기에 일본군에 속해 있던 사람들을 나름대로 포로신문을 한 거죠 포로신문을 한 거죠 그러니까 미국하고 일본이 전쟁을 하는데 일본이 이제 태평양전쟁에 막 붙잡게 되면 일본을 막 공격해서 일본을 본토로 몰아져끼잖아요 몰아져끼고 미국이 점점 그래서 이게 일본 해군의 군속으로 일하던 조선인 세 명이 미군의 포로가 됐어요 그래서 그 포로가 됐을 때 미군 포로 조사하는 장교가 질문을 하고 그 포로들이 대답한 기록이 있어요 지금 다음 페이지에 나옵니다 굉장히 중요한 기록 그래서 미군 장교가 이렇게 물어요 일본군을 위해 매춘부로 일할 조선 여성을 모집하는 일에 대해 당신들 조선인들은 보통 알고 있냐 이러한 일에 대한 평범한 보통 조선인들의 태도는 어떤 것이냐 당신들은 이러한 일로 인해 발생한 소란이나 마찰에 대해서 알고 있냐라고 물어봤어요 그 포로들한테 미군도 저 내용을 좀 안 해요 알죠 워낙 그런 게 광범위했으니까 광범위하게 진행했으니까 일본군 있는 데는 다 있었을 테니까 우리들이 태평양에서 이제 답변입니다 조선 사람들이 우리들이 태평양에서 본 모든 매춘부들 이제 전선을 따라 이동했을 거 아니에요 군속이니까 우리들이 태평양 전선에서 본 모든 매춘부들은 자원자이거나 볼론티어이거나 그들의 부모에 의해 매춘부로 팔린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저게 지금 일본군한테 응답한 게 아니고 미군한테 응답한 거 미군한테 지금 자발적으로 답한 거잖아요 일본군 없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저건 확실한 자의의한 증거고 자의의한 답변이 이것은 조선적 사고방식이지만 일본인이 이런 말까지 해요 이 분이 일본인이 만약 여성을 직접적으로 징발 마치 군대 군인 끌고 가듯이 징발하면 조선의 늙은이나 젊은이는 격분하여 들고 일어났을 것이다 남성들이 열받아서 분노해서 무슨 일을 당할지라도 일본인을 살해하고 나섰을 것이다 그런데 그런 일이 없었으니까 이것은 자원자이거나 매춘부로 팔린 거다 그러니까 자기 동생이나 혹은 자기 오빠나 혹은 자기 사촌이 잡혀갔다 그러면 가만히 있을게 그러니까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그런데 가만히 있지 않아서 사건이 생긴 그 와중에 사건들이 벌어졌겠죠 그런 사건을 보도하는 신문의 기사나 무슨 경찰서의 리포터는 하나도 없는데 그러니까 요시다 게이지인가요 걔처럼 요시다 세이지 요시다 세이지처럼 만약에 5천 명이나 예를 들면 강제로 납치했다면 5천 명을 납치하는 과정에 아무 짓도 안 한다는 게 말이 안 들죠 왜냐하면 그러면 그런 분쟁들 서로 죽이고 상처내고 서로 상반간에 싸웠던 기록들이 어디다 있을 거 아니에요 바로 그 얘기 그 기록이 없다는 거죠 강제 연행을 직접적으로 뒷받침하는 기록은 없고 오히려 지금 램지어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기록이 미국 포로 신문서에서 확영이 된다 대단히 불편하지만 이게 불편하지만 그게 사실이죠 램지어 교수의 얘기하고 100% 일치하는 얘기죠 이것도 엄청난 증거죠 학술적으로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요시다 세이지가 일본에서 그런 걸 해서 1992년에 경향신문에 혼자 5천 명이 1천 명 이상 천여 사냥을 했다 저 사람이 요시다 세이지입니까? 네 요시다 세이지예요 저걸 경향신문이 엄청나게 보도를 한 것인데 나중에 2천 년대에 들어와서 저게 오보였고 요시다 세이지는 엉터리였다는 게 확인이 다 돼요 92년도군요 저게 저 책이 나온 건 참 아닐 때네요 그러니까 저게 정대협이 시작할 때입니다 정대협이 시작할 때죠 그러니까 정대협은 저런 지금으로는 오보지만 그 당시에는 엄청나게 충격을 준 거기다가 어쨌든 지금 김일성이 반일을 하라는 지시도 있었고 반일투쟁에 편승해서 엄청나게 빨대를 꼽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그전까지는 지금 예를 들면 정신대 문제 이런 게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분들이 돌아왔지만 65년에 한일 국회 정상화를 하면서 배상받고 할 때 정신대 문제를 공론화하는 학자들도 아무도 공론화 안 했고 당사자들도 아무 공론화 안 했죠 어떤 시도도 없었죠 왜냐하면 자기가 갔다 온 게 그렇게 이게 아픈 역사고 우리가 위로하고 보듬어야 될 역사인 것은 맞지만 그분들을 좀 잘 해드려야 될 역사인다면 이게 독립운동하듯이 자랑할 만한 일이야 그러면 서로 간에 이거는 좀 묵시적으로 공개적으로 얘기할 일이 아닌 것을 마치 독립운동한 사람처럼 위안부들을 대접하면서 우리가 상처를 보듬어야 되긴 하지만 그렇다고 권장할 만한 일은 아니죠 절대 권장할 일은 아니는데 이게 무슨 독립운동가처럼 지금 전국에 무슨 상을 세워가지고 글쎄 말이에요 어린 애들한테 무슨 별의별 얘기를 다 하고 있잖아요 시위하면서 하여튼 이게 또 결정적인 게요 역시 아사히 신문인데 92년 1월 11일 아사히 신문은 요시미 요시야키라는 교수가 위안부 모집 과정에 일본군이 관여한 문서를 발견했다고 일면 톱 기서를 냈어요 그런데 저것도 문서를 자세히 보면 위안부를 모집하는 위탁 사업자 지정할 때 군의 위신이 떨어지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한다 즉 불법적으로 위안부 모집하지 마라 법에서 규정한 대로 미성년자 하면 안 되고 전차금 제대로 받았는지 확인하고 온갖 신분증 취업 승낙서 이런 것들 다 법적인 소리를 갖춰서 위안소에 데려와야지 그런 거 속이고 민간업자가 대충 엉터리로 그냥 어린 여자나 데려오는 거 위안소에 받아가지고 사고 나면 안 된다 관리 지도하는 문건을 저런 식으로 비틀어가지고 아사히 신문도 아사히 신문이 문제가 많아요 문제가 많으신 분이죠 거의 우리나라 한겨레예요 우리 한겨레랑 비슷하신 분이죠 네 다음 아이고 그 다음에 이제 결정적인 증언을 제가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이제 사실은 엠지호 교수가 하바드 디스커션 페이퍼에서는 얘기를 하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제가 영상을 좀 이따 보여드릴 겁니다 이 이용수 우리 위안부 할머니 다들 아마 시청자들 아실 텐데 이분이 증언한 게 시간이 가면서 바뀝니다 92년에 증언한 거하고 2007년 약 이게 몇 년 차인가요 약 15년 15년 차이를 두고 완전히 반대로 바뀝니다 92년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그때 나이 16살인데 헐벗고 입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인가 원피스 한 불하고 구두 한 켤레 갖다 줍디다 그걸 주면서 가자고 그래가지고 그걸 받아가지고 그때는 뭐 그런 일도 모르고 좋다고 따라갔습니다 이게 본인이 직접 한 말이에요 KBS 영상 저게 92년도 92년도 왼쪽에 있는 네 저 영상입니다 근데 저 증언이 2007년 2월 16일 날 미국 하원에 위안부 20년 전이니까 훨씬 또 젊었을 때니까 생생하겠네요 그리고 탈정 덜 정치화 됐을 때 지금같이 저 문제가 정치화 돼서 문재인 정권의 생사가 달려있잖아요 위안부 문제가 그리고 지금 높은 자리에 초대도 받고 하는 그러니까 미국에 가서 증언은 저렇게 합니다 군인하고 그 여자애하고 들어와서 어깨를 이렇게 둘러싸고 한 손으로 입을 막고 군인은 뒤에서 등에 뭔가를 콱 지르면서 즉 총뿌리를 갖다 대면서 나는 끌려가게 됐다 이런 증언을 하는 역사의 산책입니다 이 두 개의 증언은 어떻게 끌려갔나에 대해서 완전히 다른 거네요 완전히 180도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같은 분의 증언이에요 이 증언을 한번 실제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한 1분짜리인데요 좀 틀어주시죠 군인하고 여자애하고 들어와서 이렇게 어깨를 이렇게 싸우고 한 손으로 입을 막고 군인은 뒤에 덩어리다가 뭘 이렇게 콱 찌르면서 그냥 끌려갔습니다 역사의 산 증언입니다 꼭 이 얘기를 해야만 되는데 너무도 부끄럽습니다 얼굴 모습을 드러내기가 어려운 사장에 계신 한 분이 나와 계신데요 어떻게 정신대로 가시게 됐습니까 네 저는 그때 나이 16살인데 헐 벗고 그래 뭐 입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가 원피스 한 번 하고 참 구두한 거리를 갖다 줍디다 그래서 그걸 주민수로 가자고 그래가지고 그걸 받아가지고 아주 그때는 뭐 그 한 줄도 모르고 좋다고 따라갔습니다 네 지금 진행자가 못을 박습니다 아 그래서 꼬이면 넘어가셨군요 취업 사기 당하셨군요 못을 박았어요 지금 근데 저게 강제로 끌려간 증언으로 바뀌었어요 글쎄 이것도 램지어는 사실은 지금 위안부 문제는 그 당사자의 증언 말고 다른 특별한 기록들 없잖아요 증언이 이렇게 바뀌고 있는 거를 확인할 수 있고 다른 증언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하는 여러 문건들 예컨대 무슨 법정의 재판 조서 기록이나 경찰서의 조서 기록이나 언론 보도나 하는 것은 위안부들의 증언을 뒷받침하는 게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죠 자기들 증언밖에 없죠 자기를 뒷받침하는 다음 증거로 넘어가겠습니다 아 이거 아까 했죠 네 했어요 네 이것도 했고 네 이거는 주익정 교수가 그 당시 위안부 군 위안소로 가는 위안부들이 진해될 여러 문건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 문서들을 설명을 하는 영상인데요 저건 이승만 학당의 영상인데 옆에 나온 텍스트를 제가 좀 천천히 읽겠습니다 잘 안 보이실 테니까 여성을 데리고 조선에서 출발해서 해외 군 주둔지의 위안소에 이르는 데에는 여러 공적 서류가 필요했다 우선 중국이나 동남아시아 등지로 가려는 모든 여행자는 여행의 목적 등을 기입하여 경찰서장이 발급하는 신원증명서가 있어야 했다 특히 위안부의 경우는 절차가 더욱 까다로웠다 그러니까 경찰서장이 이 사람이 신원이 어떤 사람이다라는 걸 증명을 해 줘야 돼요 전시 상태니까 전시 상태고 해외 일종의 해외여행 해외에 가야 되니까 일종의 여권이 필요한 거죠 위안부는 여성과 위안소 업체가 함께 작성하는 신청서라고 할 수 있는 임시작부영합허가원 저게 이제 말하자면 계약서 같은 거죠 계약서가 있었네 사진 2매 호주와 여성 본인이 날인한 취업 승낙서 저것도 계약서나 마찬가지예요 계약서죠 이상 관계자의 인감증명서 여성의 호적 등본 취업 승낙서 인감증명서 호적 등본은 본인이 아니면 작성해서 발급받을 수 없다 그리고 일본 영사관 직원이 여성의 위안소 취업의 의지 유무가 있냐 없냐 의지가 있냐 없냐를 확인하는 거 그러니까 영사관 직원이 확인했군요 이게 강제에 의한 건지 그리고 위안소를 이용하고 관리를 담당하는 부대는 위안부 본인이 장차 여기 와서 일을 하면 어떤 일을 하게 된지를 알고 왔는지 모르고 그냥 뭔가 사기당해서 왔는지를 확인하고 담당 부대에서 몇 가지 절차들이 다 있었군요 그것을 뒷받침하는 문서가 저렇게 있다고 지금 주육정 박사가 보여주고 있어요 저거는 다 자료로 뒷받침 되는 거예요 문건으로 문서로 그런데 지금 계약서가 없다고 난리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강제도 왜냐하면 저건 강제라는 저 세 가지 과정에서 이미 드러날 거 아닙니까 그럼요 바로 드러나죠 그리고 이제 계약서의 실체는 정말 골때리게도 계약서가 없다고 주장하는 호사카 유지라는 세종대에서 정렬을 하신 일본인 교수가 있어요 그분이 낸 책이 있어요 일본의 위안부 문제 증거자료집 2018년에 낸 책인데 거기 보면은 저 계약서가 있어요 자기는 없다고 하는데 정말 골 때린 사람이군요 계약증 이제 저 책에 나오는 겁니다 계약증이라는 제목의 문서에는 가업연한 가업이라는 게 이제 계약기간 계약금 주로 근로장소 위약시 이행사항 등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으며 함께 수록된 승낙서에는 계약서에서 언급한 작부가 작부는 술 따르는 사람이 작부인데 창기 창기는 이제 프로스티티를 창기라고 그러죠 창기와 동일하다고 아예 명기가 돼 있다 이 계약서는 38년 1월 19일 일본 군마현에서 중국 상하의의 현지 일본군 특무기관의 의뢰를 받은 위안부 모집업자 오우치 도시치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제출한 것으로 일본군이 자신에게 위안부 모집을 의뢰했음을 스스로 밝히고 있다 밝힌 모집을 의뢰한 이유는 일지사변 일본과 중국의 사변 중일전쟁에 의한 출정 장병들이 진화 중국 현지의 추업부 프로스티티드와 놀아서 병에 걸린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데 군 의무국은 전쟁보다 오히려 활입병이 성병이 무섭다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가지를 해서 계약서를 쓰고서 데려갔다라는 그러니까 군이 하청을 줬어요 일종의 하청 위탁 위탁을 한 거죠 이런 게 있는데 계약서가 없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램지어 교수가 엄청 내공이 센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김병헌 소장님이라고 국사연구소 소장님의 얼굴과 호사과 유지 두 분이 지금 엄청 싸우고 있어요 호사과 유지는 지금 아까 얘기처럼 자기 논문에 있는데 자기 책에 있는데 자기 책에 있는데 그걸 없다고 그걸 찾아낸 분이 김병헌 소장이에요 그래서 둘이서 지금 엄청 싸우고 있는데 중간에 있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호사과 유지의 저서에서 해당 자료 즉 계약서를 발굴한 김병헌 소장은 오우치 도시치의 증언을 검토해 보더라도 위안부의 모집과 위안소의 경영은 민간인이 담당했으며 군은 일일 관리 감독했음을 알 수 있다 김 소장은 일본군이 위안부 여성들을 강제로 동원했다는 것은 역사적 사실이 아니고 만일 강제로 동원한 것이 사실이라면 일본군 위안부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일본인 여성 일본군 위안부에는 조선인 여성보다 일본인 여성이 더 많았어요 우리나라 여성이 전체의 한 30% 정도 일본인 여성의 한 50% 나머지 기타 지역들인데 일본인 여성들도 강제로 동원됐다는 논리가 된다 그러면 일본인 여성들은 왜 가만히 있냐 왜 한국에서만 난리냐 뼈 때리는 질문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이 책을 하나 소개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이거는 이제 자본주의 영어 제목은 서바이빙 캐피탈리즘이라는 책이고 번역을 제가 자본주의 구학이라고 해서 번역을 제가 한 건 아니고 우리 이동호 원장님도 아시죠? 왕인숙 박사 왕인숙 박사 영어도 굉장히 이라고 연대에서 박사를 한 사회학 연구자인데 저 책을 낸 지가 벌써 10년도 더 됐죠 저 책이 근데 어떤 내용이냐면 옆에 목차가 있는데요 자본주의라는 시장경제가 굴러가면 그 시장경제에 어떤 의미에서 탈락됐다 그럴까요? 희생됐다 그럴까요? 그 시장경제에서 루저가 되는 사람들이 일정한 부분 있다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걸 보호해주는 장치들이 사회에 있다 그래갖고 가족이라는 게 그런 사람들을 보호하고 그렇죠 최종적 단계죠 그 다음에 그게 유럽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또 그 사람들의 동료 형제 친구들이 있다 그 사람들도 그 사람들을 도와준다 그래서 유럽에서는 종교도 종교의 분파들이 종교 조직들이 또 길드를 그 사람들이 길드나 노동자업을 만들어서 또 일본은 회사와 종업원들이 한 가족같이 생각하는 그런 문화가 있잖아요 그런데 재미있는 게 7번이에요 태국인들은 어떻게 경제범을 이겨냈는가에 그런 희생자들을 보호하는 태국의 양식에 대해서 7번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국가도 그런 걸 보호해줄 수 있다 시장경제 그래서 이제 우리는 마지막 결론은 우리는 어떻게 자본주의에서 살아남아서 계속 살고 있느냐 맞아 매춘부라는 그렇게 어려운 직업을 계속하면서도 그래도 열심히 잘 살고 있는 거는 어떻게 해서 유지가 되는 거냐 혁명이 안 나고 자본주의 불러가고 사람들 다 잘 살게 되고 있는데 그게 유지가 되는 메커니즘이 뭐냐는 질문을 하는 거고 저거는 에릭 닉마라고 스웨덴 사회학자가 쓴 책인데 제가 저 7번의 저답을 하게 얘기를 좀 드리면 태국이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어렵지만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흥하는 시절이 많았죠 80년대 90년대 2000년대까지 그러면 태국에 우리나라도 경제적으로 막 부흥할 때 60년대 70년대 80년대 기생광양이다 룸사롱 문화다 있었잖아요 경제가 부흥하니까 태국도 경제가 부흥하니까 방콕 한복판에 팟봉이라는 엄청나게 매춘으로 유명한 거리가 있어요 거리에 아주 어린 여자들이 와서 춤추고 매춘을 하는 거리가 있거든요 그 거리에서 일하는 여자들을 에릭 닉마마가 인터뷰를 해요 그래서 당신들은 여기서 일을 하고 그러면 나중에 고향에는 안 가냐 그랬더니 인터뷰 당하는 그분들이 그 여자들이 나는 여기서 한 6개월 일하고 6개월은 고향 가서 쉬었다가 또 6개월 후에 다시 돌아와서 또 일하고 이렇게 마이그레이션 오락가락 하면서 일을 한다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궁금해서 마을에 가서 또 마을 사람들을 인터뷰를 했어요 이 사람들이 방콕 시내에 가서 사창가에서 일을 하는 것을 아는데 왜 얘네들을 말리지 않냐 따뜻하게 받아주느냐 그랬더니 우리가 그걸 다 알지만 이 사람들이 벌은 돈으로 우리가 다 먹고 사는데 이 사람들을 우리가 도덕적으로 비난하면 우리는 그럼 뭐가 되느냐 그러면 저 그런 데서 일하는 사람들이 벌어온 돈이 아주 필요가 없을 정도로 우리가 잘난 사람들이면 우리가 도덕적으로 저 사람을 단지할 수도 있지만 그 사람들이 벌어온 돈 갖고 우리가 먹고 살고 학교하고 학교하고 그러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저넘들을 비난하느냐 그래서 저 사람들이 그런 데서 일하는 것을 우리 마을 사람들은 다 알지만 그 얘기 절대 안 꺼낸다 마을에 저 마을에 와서 쉴 때 되면 절대 안 꺼내 절대 안 꺼내고 먹고 싶은 게 있냐 어디 몸은 아픈 데가 없냐 산책이나 해라 하여튼 굉장히 따뜻하게 대우하면서 쉬게 하고 또 충전 기간이 끝나면 또 가서 6개월 일을 하고 이렇게 반복하는 게 굉장히 현명한 어떻게 보면 시장 경제가 발전하면서 생기는 어떤 불가피한 희생자들 불가피한 아픈 부분에 있는 분들은 저런 보호장치를 통해서 재생산을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저분들을 두 가지 방식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는 정치적으로 이용해가지고 정치적으로 이용해서 반일전선에 난데없는 반일이 왜 일본이 자유국주의가 문제인 거지 지금 일본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예요 지금 현재요 전쟁 후에 그럼 우리하고 같은 이념을 지향하고 같은 정서를 공유하는 우리의 이웃 국가고 동료 국가인데 그 일본을 상대로 무조건 반대하는 이 정치 현장에 위안부 할머니들을 일선에 내세워서 반일에 앞잡이를 쓰겠죠 이건 잘못된 거죠 우리는 사실은 과거의 아픔들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 속에서 교훈을 얻어서 교훈을 얻어서 그러지 그런 정말 국가가 망하는 그런 사태를 어떻게 막을 거냐 그리고 정말 침략당하지 않는 굳건한 나라를 어떻게 만들 거냐로 삼아서 이 가난 때문에 그 매춘의 현장으로 간 분들의 아픈 것을 끄집어내가지고 흔들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그거지만 월등 훨씬 더 큰 중요한 것은 결국은 나라가 무너지고 나라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을 때 그럼요 거기에 있는 국민들 백성들은 정말로 가장 처참한 최악의 상황으로 빠진다 그러니까 라는 것들이 교훈이고 교훈이고 그거를 겪은 분들은 따뜻하게 쉬고 그럼요 과거를 치료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그 사람들을 현장에 끌어내가지고 계속 들고 다니면서 자신의 예를 들면 정치적인 이데올로기 선전을 위한 도구로 활용하는 건 정말 비일륜적이죠 그러니까 본인들은 아까 이용설명이도 말씀하잖아요 증언하는 중에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했다고 자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우리 교수님 어디 뭐 최종적으로 그러면은 오늘 한 이야기에 좀 마무리 발언 좀 부탁해 주시죠 저는 이 문제로 현재 검찰하고 굉장히 갈등하면서 고통을 겪고 있는데요 제 개인적인 그런 상황도 상황이지만 저는 우리가 일제시대에 일본의 식민지 시기를 이제 좀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보면서 오늘의 어떤 우리의 처지에 대한 거울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제시대를 우리는 아주 선한 사람이었고 아무 잘못도 없는데 일본 때문에 우리가 망했다 수탈당했다고만 보면은 일본을 미워하는 것밖에 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저는 앞으로 미래가 생기지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우리의 처지를 일본이 우리를 침략하게 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왜 그런 침략을 당했어야만 했냐 그럼 조선 말에 왕은 고종은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을 자초하게 됐는지 우리 그 당시 지도자들은 뭘 했기 때문에 식민지가 됐는데 아무 저항도 못하고 갖다 바쳤는지 이거를 반성해야 되고 또 일제시대가 진행되면서 있었던 일을 있는 그대로 봐서 거기서부터 필요한 교훈을 찾아야지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일본을 조저대는 이거 저 빨리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역사에서 교훈을 얻지 못한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과 인간에 관한 문제는 실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필연적으로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얻어서 실수를 우리는 줄여나가는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조선 말에 정말 처참했던 지옥과 같은 현장에 대한 그리고 그렇게 만들었던 지도청의 부패와 타락 그리고 그 사회에 대한 우리의 처참한 이해가 없다면 그리고 그것 때문에 망해진 그 고통이 결국은 우리의 어린 아이들과 또 우리의 청년들이 저렇게 전당에 팔려나갈 수밖에 없는 고통을 초래한 그 비극은 결국은 잘못된 나라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만약에 남에게 비난을 돌리고 남에게 화산을 돌리면서 우리 책임을 모면하려고 한다면 결국 우리는 또 똑같은 그런 아픔의 치욕의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배우고자 하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역사를 통해서 남에게 정말로 책임을 돌리는 그런 비겁한 행보를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과거의 잘못을 정말로 가슴 아프지만 우리의 현실적인 눈으로 제대로 응시하고 정면으로 응시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떤 길을 가야 할 것인가 봐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이 망해가 오는 잘못되는 길로 가고 있습니다 종북 주사바들 대한민국 흔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 조선시대의 잘못된 것을 탑습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유석균 교수의 모시는 이동호 초대석 다음 주에도 같이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멘트가 아주 감동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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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